기준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선 우연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주문이 공개한 통화정책 결정에 대한 의사록에서 통화정책 우연들은 경제와 인플레이션이 좋은 예측대로 진전된다면 올 한해 인하를 시작하는 데는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하 조건이 마련됐다는 충분한 증거가 언제 확보될지, 주문 전망치에 대한 위험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일부에선 향후 인플레이션 진전이 점진적이고 고르지 않을 것이며,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도 여전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고려하기 아직 이르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원 물가가 더 지속적으로 완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 위원들은 이외에 경제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 기업의 가격 움직임, 기대 인플레이션, 생산성 대비, 임금 상승률 등도 살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주문 관계자들 사이에선 주문이 올해 세 차례 금리를 내리다가 내년에 인하 횟수를 줄일 것이란 예상이 나왔지만, 주문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며 속도도 더들 것이란 언급 이외의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이 예상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 이들은 특히 주택시장 부하를 가장 우려했습니다. 봄철 성수기 주택 거래가 늘고 집값이 반등하면 인플레이션 목표치 회복은 더 늦어지고, 금리 인하 시기도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경제 전문가들은 2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낮은 2.8%가 나오자, 올 중반부터 주문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외선거가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엿새 동안 대사관과 토론토, 벤쿠버, 몬트리얼 총영서관에서 진행됩니다. 또 토론토 한인회관과 캘거리 한인회관에서는 29일에서 31일까지 사흘간 운영됩니다. 투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투표소에 갈 때는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나 캐나다 정부가 발행한 성명, 생명, 원리를 기재되어 있고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아울러 제외선거인은 국적 확인서류인 비자와 영주권 카드를 함께 가져가셔야 하십니다. 이번 선거는 지역구 후보자를 뽑는 투표와 정당에 투표하는 비례대표 선거로 나뉘기 때문에 유권자에 따라 한 장 또는 두 장을 받게 됩니다. 먼저 한 장만 주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없는 제외선거인이나 주민등록이 있지만 해외이주신고 등을 하신 제외국민주민등록자는 비례대표 용지에 한 장만 받게 됩니다.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 국외 부재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뽑게 됩니다. 토론토 공간을 방문할 때는 주변 주차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인근에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거리나 퍼블릭 주차 공간을 저희가 공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오시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론토 한인회관 투표소는 셔틀버스가 운영됩니다. 3월 29일에서 31일까지 3일 동안 핀치역에서 한인회관까지 1일 4회에 셔틀버스를 운영하게 되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제외선거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공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투표 안내문을 받지 못한 등록 유권자는 공간에 확인해야 합니다. 강 형사는 유권자들의 한 표가 한국의 미래를 결정한다며 투표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세계 제외선거 등록자 수는 총 15만여 명으로 21대 총선보다 15%, 20대 대선 때보다 35% 줄었습니다. RTV 뉴스 손희정입니다. 캐나다의 이민자 대다수가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며 이곳에 오지만 정착 후 실망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 충격을 경험하기도 하고 고국이 더 낫다는 신규 이민자들도 있었습니다. 레디 사용자가 고국보다 캐나다가 더 나쁜 게 무엇인지 물었는데 대다수는 비싼 집과 높은 생활비를 꼽았고 또한 품질과 선택복이 좁고 평범한 음식도 실망스럽다는 의견입니다. 엄격한 주류 문화와 도시계획, 비싼 교통비에 대한 불만은 물론 취업의 다양성 부족, 의사 만나기가 너무 어렵다는 불만도 있었습니다. 캐나다인이 앞에서만 친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한 네티즌은 예의가 너무 바르기 때문에 싫어도 내색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에 따라 또 출신국에 따라 동감 가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스스로 삶의 질을 평가한 행복 점수에서 캐나다는 높은 편이었습니다. 유엔의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는 143개국 가운데 15번째를 기록했습니다. 핀란드와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는데 캐나다가 상위 20위 안에 들었습니다. 미국 23위, 한국은 5계단 올라 52위로 조사됐으며 일본은 51위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총생상과 사회적 지원, 기대수명, 자유 등의 요소와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것으로 보고서는 유럽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행복, 불평등이 걱정스러운 추세로 증가했다고 우려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 온타리오주 미시사가 딕시로드와 퀸스웨이스트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현장에서 남성 1명이 숨지고 두 번째 부상자가 병원으로 유송됐으며 필지역 경찰이 주변을 탐문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어 오늘 새벽 4시쯤엔 핀치 에비뉴 인근 사이치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의 2배가 남는 시속 264km로 과속 출전 운전자가 온조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니스피리에 거주하는 운전자에겐 스턴트 운전 혐의와 30일 운전면허 정지, 14일 차량 압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보건부가 원숭이 두창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천연두와 비슷한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를 통해 전염되는 질환으로 주로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 또는 동성 간의 성관계, 이들이 사용한 의류나 침구를 통해 감염되며 발열과 두통, 근육통, 임파선염의 초기 증상을 보이다가 수포와 딱지가 피부에 생기고 얼굴과 생식기 등 몸 전체로 병변이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론토 보건당국은 올 들어 벌써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21건의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며 급증하는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에 노출돼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시민들은 반드시 예방접종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로얄 온타류 박물관이 창립 110주년을 맞아 이번 주말 모두에게 문을 활짝합니다. 박물관 측은 오는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무료 입장 행사를 진행한다며 죽음의 의뢰와 의식을 탐구하는 전시, 올해 국제대회에서 선정된 야생동물 사진전 등 특별 전시회를 포함해 박물관 전체를 관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건물 수용 인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방문객들이 입장 순서를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914년 개관한 로얄 온타류 박물관은 캐나다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의 역사적 유물을 소장하고 있고 다양한 시대의 예술과 문화, 자연을 전시하는 등 세계적 수준의 컬렉션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은 룸 애프터 다크 행사를 통해 음악과 공연, 음식, 음료를 선보이는 등 19세 이상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과 캐나다의 새로운 60주년을 맞아 지난 수요일 연방모해에서 상원 25명, 하원의원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개한의원 친선협회 연차 총회가 개최했습니다. 이몽순 주 캐나다 대사는 양국이 지난해 2플러스2 경제 안보 고위급 대화에 이어 금년엔 2플러스2 외교 국방 고위 대화를 출범시키며 전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민간 교류도 크게 증대되고 있다며 양국 의회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양국 간 실질 협력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고무적이라고 평가한 의원들은 내년 한케 FTA의 10주년을 맞아 경제안보 핵심 파트너로서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케의 관계 발전에 대한 의회 차원의 변함없는 지지와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또 이날 총회에선 연하말팀 연방 상원 야당 부대표와 셀비 크램프 누만 하원 의원이 공동의장으로 선출되고 21명의 이사도 선출됐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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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